저는 더 직설적으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핵심은 위조 투표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전산 조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200석이 가능한 겁니다. 2023년 4월 총선 부정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날인을 해야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조작 확률은 99.9999%입니다. 저의 의견은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분석에 대한 축적된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 따르게 되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99.999%라고 할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번 더 브리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부정선거의 진원지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두 가지 수단과 도구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고 그것에 맞춰서 사전에 제조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 개수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게 되면 당일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사전투표는 모집단으로 나오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 모집단에서 나온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의 역대 선거 아홉 분은 모두 다 모집단에서 나온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일치하지만 사전투표 득표율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창원시 성상구 2019년 4.3 보궐선거는 노회찬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진 선거입니다. 정의당과 당일 후보가 이루어진. 그래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붙었는데 막판에 몇백도 차이러들 표가 뒤집힙니다. 밑에 사전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차이값이 정의당 플러스 7.7%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6.3%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사전투표 훔쳐가지고 정의당에 대해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 100장당 20장수당을 훔친 다음에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범들이 더불당 40% 정의당 60%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도덕질한 장무를 선거 조작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정의당 함께 40% 더불어민주당에게 60%가 배분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표를 만드는데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되지만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표집계의 조작은 바로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게 되면 보조 디비에 모든 선거구에서 올라온 득표수가 이런 보관이 되고 방송 손출을 나가기 전에 조작 서브용 PC에 입력되어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모든 표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건 일입니다. 한 번만 더 전산조작에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일전이 4월 10일 총선입니다. 최후의 일전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힘이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대통령이 선거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일전이지만 이미 승부가 끝난 승부입니다. 선거 4개월 때 승리한 선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팀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이런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부정선거 전쟁에서 우파들은 다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온 것은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려면 표 만들고 법원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했다고 투표하면 제출하라고 하면 위조투표지 만들어 집어넣었으면 뭡니까 그냥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지를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거 4개월 때는 아무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 선거제도 개편안에 마지막까지 힘겨루기를 했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는 문제를 국민의힘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미 그쪽은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0수 이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 확률을 99% 이상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한동훈 씨가 발바닥에 여러분들 땀이 나도록 대전 찍고 충주 찍고 하더라도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대에 그냥 졸들인 겁니다. 무대 그냥 그냥 그 이 뭐죠 서양에 보면 이렇게 인형이라면 줄 가지고 이러면 인행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인행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소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리얼하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런 소위 제야에 계신 h님께서 투표소 레벨의 자료를 다 모아 가지고 선관위가 득표소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지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야에 계시는 h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 메일을 오늘 보냈습니다. 공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유튜브 방송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줄 압니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엊그제 보내드린 베타 0.1 버전의 미흡한 부분을 손질해서 업그레이드한 베타 0.2 버전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전국 3,485개에 걸친 은명동에 투표소의 차익값 데이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3일은 작업을 해야 할 듯하나 박차를 가여 서두르면 하루나 이틀 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상시하게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님께서 보내준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프로그램을 딱 열면 이게 나옵니다. 로우 데이터가 나오고 선거구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2020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력이 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총선보다도 2024년 총선에서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소를 조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는 2020년 총선이나 2024년 총선이나 특징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2024년 총선이 끝난 그다음 날 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를 발표하면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어제 언제 본 듯한 그런 여러분들 분석 결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2024년 총선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2020년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그냥 자매 2024년 총선 결과는 그냥 자매처럼 형제처럼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h님이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투표만 선택할 수도 있고 관내 사전투표만 선택할 수 있고 관내 사전투표 이것도 다 옵션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전번에 비해가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나아진 것은 위에 지역마다 이름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253개 지역구 선거구가 있습니다. 253석이라는 거죠. 지역구가. 이 차익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끌어내리고 끌어내린 만큼 더블당은 더해주고 이걸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중요한 겁니다. 이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수평축은 253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수직축은 차익값이 플러스 더블당은 표를 빼앗기는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터기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의 가장 특별한 지역은 호남입니다. 호남. 광주 광역시만 이례적으로 작죠. 전북 정남만 이례적으로 작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나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뭐죠? 차익값 크기가 더블당은 플러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를 차지하는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은 낮추고 훔친 것만큼 더블당은 더해준 겁니다. 그 이름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면 더블당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충남당진 전북 군산 정도가 가장 높게 나왔네요. 충남 당진이 19.33%가 나왔고 차익값 크기가 가장 크고 전북 군산이 0.06%가 나왔네요. 조작을 안 했으니까 전북 군산은 대체로 평균이 9.79%를 차익값이 나왔네요. 여러분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가장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서울 종로 마이너스 15.04% 그리고 235개 선거구의 평균값은 마이너스 9.30% 그러니까 얼추 뭐죠? 마이너스 9%를 훔쳐가지고 9%를 더해 준 겁니다. 하늘에서 표가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훔쳐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베타 버전 0.2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그냥 다 뭡니까 그냥 숫자를 가지고 놀이를 한 겁니다. 국민을 완전히 뭡니까 바보 천치로 본 거죠. 이 h님이 이번에 보내주신 것의 가치는 전국 차원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조사한 경우는 그동안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통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플러스 값 다 마이너스 값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 훔쳤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커지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산 조작의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1년에 9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어가 범죄집단을 육성 양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후별 당일 대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차이값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토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베타 버전이 완성되면 더 봐야겠지만 그냥 샘플로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 49개 여기 서울이 아니네요. 서울 이거는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는 뭔가 이거는 아마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일 이렇게 보시죠. 같은 그래프네요. 같은 그래프를 좀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끔 보시기 쉽게끔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서 앞부분만 좀 크게 확장을 한 겁니다. 전국의 253개 가운데 앞부분만 그러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항상 이렇게 좀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이제 베타 버전 0.1 0.2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이렇게 보통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개 한 10% 내외를 이렇게 10%를 훔쳐서 10%를 더해 줬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어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3개 선거구가 있고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중구 동구 미추월 연수갑 연수월 남동갑 남동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한쪽은 마이너스 감소 한쪽은 플러스 증가 이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 작업은 더하기 빼기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전산 db의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100표가 올라오면 조작값 적용해가지고 110표 120표 이렇게 다 바꿔 수 있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더불당이 가장 많이 훔친 데가 미추월이네요.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38.82%를 훔쳤네요. 그다음 가장 낮은 데가 인천 서구월 19.33% 인천광역시는 무자비하게 훔쳤네요. 평균값이 25.6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국힘은 최대치가 인천중쿠 마이너스 30.28% 인천 미추골 최소가 마이너스 3.38% 30.28%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 정도를 훔쳐가지고 30%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장당 30장 정도를 훔친 거죠. 엄청나게 많이 훔친 거죠. 이 그래프가 쫙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중구 동구 이게 없었는데 이걸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베타 버전 0.2를 여러분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딱 세팅이 되고 나면 3구 대통령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다음 여러분들 뭡니까 4월 10일 총선 그러니까 4월 10일 선관위가 총선 데이터 발표하게 되면 그냥 여기 딱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쫙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뚱뚱할 겁니다.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역대 사상 최고의 이름들 부정선거를 합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넘어서 사전투표율 7.5% 최소 이상으로 전국의 329만 표 이상으로 위조 투표율을 확보해서 우리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넘어줍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이게 막 25% 이렇게 안 커지겠습니까 마이너스 25%. 참 h님 감사합니다. 연배가 제 연배신데 이게 참 이 방송하는 걸 보고 참 딱해가지고 본인이 현장에서 한 30년 이상 이름 갈고 닦인 프로그램 기술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조갑제에 함께 좀 갖다 줘서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조갑제 옹호 함께 좀 갖다 드리세요. 이거 여러분들 더 확대한 겁니다. 이게 좀 크기 때문에 확대해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훔쳤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미추얼은 마이너스 38% 플러스 37% 좌우가 딱 대칭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까봐 플러스 까봐 도덕질 한 만큼 넣었으니까 표를 만들 수는 없고 100표를 훔쳐야 100표를 더해야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해야 표시가 안 나니까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인천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여기가 어딘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전국이네요. 색깔도 다 넣어주셨네요. 서울 금정색 부산 푸른색 이렇게 아마 다 바꾸셔가지고 이 전체 모습을 토요일 날 제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맛보기만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칼라를 해놓으니까 멋있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칼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조작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조혜주하고 권순일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 버전 02의 완성판이 토요일 전에는 완벽한 될 테니까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시간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데이터를 선거구 레벨이 아니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집계를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러 왔는지를 이제 이 분께서 더 도와주시면 다른 선거도 이제 다 하나씩 확대해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게 다 작업이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제조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선거관리비위원회의 생명줄은 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만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 직접 날인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와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80여 일 정도 남았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정부를 촉구해서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그런 기적이 기적같은 일이 이번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성을 할 겁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국가의 존망에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이런 방송을 제 방송 전체 한 50% 정도를 화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 방송은 제 방송에